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리증시가 코스피지수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3,6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왔다.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 선물할 거 없이 약 1조 2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이거 외국인의 배신이죠. 2,300억씩이나 매도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관이 905억의 매도. 개인이 2,6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지수가 2,600포인트는 그나마 찍힌 것이 다행이다. 이럴 상황이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은 그런 것도 있다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압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차전지죠. LG에너지솔루션이 0.54% 플러스 LG화기 플러스 0.63 삼성 SDI가 마이너스 1.89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0.88 그러니까 2차전지 이쪽에서는 조금 좀 이게 혼조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카지노하고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전체가 급등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했어요. 해외 단체 관광이 허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수혜 이것 때문에 전체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여기에서 12개 종목 중에서 상위 그러니까 상승 상위 12개예요. 상승 상위 12개 중에서 10개 종목이 이게 바로 화장품주예요. 보니까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상한가 거기에다가 토리모리 이렇게 해서 상한가 이진불 상한가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상한가가 전체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미샤 그리고 또 어퓨 그리고 에이블 CNC 전체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체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보면 또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 여기에서 GK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데 전체가 그냥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리아나라든가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뷰티 스킨 미 마녀 공장 화장품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체가 상한가 내지는 급등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카지노 숙박 다 상승을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커들의 이렇게 관광 덕분에 화장품주 그리고 또 카지노주 면세점주 항공주 여행주 할 거 없이 전체가 그냥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그리고 또 2천3백억 기관이 900억에 매도를 했는데 어떤 업종을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2천3백억에 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 쪽에서 천억씩이나 이렇게 매도가 일어났어요. 이게서 1,019억 그리고 또 철강 금속에서 697억의 매도가 일어났고 화학 쪽에서 551억의 매수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운수 창고에는 오히려 매수죠. 기관도 역시 매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시해가지고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반도체 그리고 또 마이크로 전자제품이라든가 양자정보기술 그리고 또 AI 이런 데 대해서 국가 안보기술 그리고 또 제품 이런 걸로 선정을 하면서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제안한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중국의 투자를 제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미국에서의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AMD라든가 이런 AI 관련주죠.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주들도 다 여기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를 이게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7월 달에는 조금 좀 이거보다는 2%대로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아마 3.3%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 그러면 원유죠. 원유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대는 조금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3%대로 유지를 한다면 지금 7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9월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가 그래도 예상보다도 좀 낮게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연준에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또 우리 증시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또 보면 일단 중국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기 둔화 이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둔화. 자 중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6월하고 7월 이게 양 두 달 동안에 이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라는 것이 상승폭이 여기에서 늘어나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게 수출도 둔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내수도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기업에서 매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 좀 여기서 악재로 작용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이 있어요 미국. 미국에는 또 뭐가 있느냐. 미국에서는 현재 여기에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 모기지 금리.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모기지라는 것은 저당 대출입니다. 저당.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는데 30년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대출이죠.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쓸 돈이 없어요. 지출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중시에서 조금 더 악재로 작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준에서 지금 현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지금 여기에서 미국 시간으로 10일이에요. 우리는 11일 새벽이 되겠죠. 이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약세를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와준다면 아마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눈에 띄는 악재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서 조금 약세를 보일 이런 상황이지만 급격한 급락이라든가 막 이렇게 급락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조금 쉬어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의 니케이지 지수가 플러스 0.84%예요. 대만이 마이너스 1.4% 조금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0.31 홍콩 항생 홍콩 해체가 각각 플러스 0.01 플러스 0.2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지수 외에는 전체가 상승을 했고 우리 증시는 조금 약세를 보인 것은 코스피 쪽에서 0.14%죠.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도 역시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어요. 지금 다우 지수가 0.05, 0.54, 0.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5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17, S&P 500이 마이너스 0.7%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일단 미국에서 10일 우리 시간으로 밤이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맞춤표. 그러니까 맞춤표라는 것은 금리를 동결, 인상을 그만하고 동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조금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잘 올라가던 증시가 여기에서 피치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죠. 미국의 국제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무디스에서는 또 미국의 10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또 여기에서 강등시켰어요. 이러한 여파 때문에 이렇게 지난 주는 주가가 쭉 급락을 하면서 8월달이 지금 오늘이 11일. 그래서 8월달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다우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0.7%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많이 내려왔어요.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3.9%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상당히 하락폭이 좀 심했어요. 그다음에 S&P 500이 지금 보니까 2.1%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3.9% 하락폭이 좀 심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바이든 행정명령을 어떤 것을 내렸냐. 미국에서 사모펀드와 그리고 또 벤처캐피탈 이런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중국의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또 양자컴퓨팅. 양자컴퓨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AI 이런 쪽에서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좀 쎘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무려 4.72%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AMD. AMD도 아무래도 AI에 대한 수혜주죠. AMD도 2.44%나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애플이 0.9% 하락. 테슬라도 많이 하락을 했네요. 테슬라가 보니까 3.01%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알파벳도 떨어지고 메타도 떨어지고 전체가 거기에다가 또 특히 리비안. 이게 리비안이 전기차죠. 리비안. 리비안이 오늘 보니까 9.88%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리비안이 이렇게 알아간 것은 일단 주당 손실이 1.0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1.08달러.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당.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게 적자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리비안의 주가가 마이너스 9.88%나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제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가스라든가 이런 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참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가격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틀 올라가면서 84달러 40센트를 기록을 했죠. 거기에다가 브랜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달러 55센트. 여기서 1.6%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쓰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가 일단 마무리 금리가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마무리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면 석유 수출기구 외에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죠. 여기에서 지금 생산을 감산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생산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의 금리를 동결하는 데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증시를 한번 보죠. 유럽증시를 보니까 독일이 지금 0.31% 강세예요. 영국이 마이너스 0.06% 약보합. 그리고 프랑스가 0.79% 플러스. 유로스타고 50이 플러스 0.76.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전체가 강세. 그러니까 유럽증시는 일단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를 한번 보면 미국의 선물지수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다우가 지금 0.47%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이 보면 0.56%. S&P500이 0.48%. 미국의 선물지수는 전체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리 선물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어제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우리 증시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그래도 환율이 말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보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0.3 그러니까 30전이죠. 30전 올라가면서 1316원을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668 그러니까 2650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 매물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실현의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가 미국의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금 조정이 있는 거지 이것이 약세장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꺾일 그런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기회가 온다면 만에 하나 급나게 기회가 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리딩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 내신 분들 제가 매일 소개를 지켜드리지만 이상도님 같은 경우 3천만 원으로 매매합니다. 그런데 7월에 수익 낸 게 2,600만 원에 수익을 냈어요.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을 내는데 이렇게 답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원스리님 같은 경우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4,100만 원 냈잖아. 7월 1일에서 7월 26일. 매달 여기에서 보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꾸준히 냅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좋아서 4천만 원씩이나 수익을 냈는데 이것은 결국은 공부한 결과예요. 지금 원스리님 같은 경우에는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매매하시고 공부하고 이상도님은 이렇게 해서 만을 판매를 하시는 자영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와서 많이 배우시면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면 JLK 같은 경우 이게 수익이 252%예요. 이게 이 당시에 지금 더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9,600만 원 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셔서 무료 리딩 잘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돈 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종목을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VET라는 종목이 VET. 이게 7월 17일 이때 이 종목을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월 17일이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이것이 여기가 눌림목 패턴이에요.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CCI9이 과매도에 들어온 상황. 여기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차 매수. 2차 매수했으면 매수 단가가 한 이 정도 되겠죠. 8,500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만 430원.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가 두 가지예요. 공부. 이 공부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가 차트. 이 차트를 보는 법. 그다음에 재무제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소위 말해서 매매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 꾸준하게 한 달에 500만 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쪽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에서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걸 이렇게 누르면 먼저 여기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매매기법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기법이 여기에서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가 천년아랑님의 수익과 조언. 그다음에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런 매매기법. 매매기법. 여기에서 천년아랑님은 지난 7월 24일이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몇 주. 영면하셨고. 그리고 황고수는 서른살에 요조를 했는데 그러한 매매기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한 달에 이대로 따라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매매기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무료 카톡방에도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 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돈 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그거 잘 따라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또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하루 종일 해드립니다. 무료 리딩. 10분이나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거가 생방송이에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생방송으로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유료방송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료리이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문자나 카톡 들으려고 해도 아마 33만 원을 내야 될 겁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방송할 때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 한마디로 와서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잘 따라하면 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 그러니까 종목을 자기 스스로 고르고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자기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고기 잡는 법. 이것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여기 가면 종목 추천이에요. 이 종목 추천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몰래 한 번 정도는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잃고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주식시장에서 잘못하면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매매 기법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무료 리딩을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냥 종목이나 얘기하는 거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가겠지 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차라리 자기가 투자할 돈을 은행에 갖다가 예금해놓고 편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오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은 눈 감고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돈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5%밖에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수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귀동량이나 하고 종목 구걸이나 하러 돌아다녀요. 뭐 사면 좋아요. 뭐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손실만 발생이 되다가 결국은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립니다. 퇴출이 되면서 결국은 폐인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고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폐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폐인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공황장애도 오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우울증도 오고 건강 다 해치고 그렇게 인생 잘못하면 아주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5%를 여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어디 가서 공부를 누가 가르쳐주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차트 이거를 여기에서 제가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재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이제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하락해서 만 원이 됐어요. 이거 만 원에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에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시점. 언제 사서 언제 파는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그래서 잘 따라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해놓으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대박 내고 매달 500만 원 수익 내서 대박 내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 한번 잘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500만 원은 무조건 법니다.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여기에서 보면 종목 개수가 50개 100개 이렇게 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종목 구걸하로 다르신 분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3종목을 1억을 가지고 샀어요. 수익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부를 해서 3종목을 7,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수익이 9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좌를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아무 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지표 활용을 잘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항상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밑에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여기 주식송.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가지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전 공부를 해야죠. 이런 종목을 고르고 또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자, 먼저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dnf, dnf라는 종목이 있어요. 항상 그 종목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차트를 보고 1,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줬을 때 이렇게 눌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서는 CCI9이 과매도,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뭐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또 이렇게 이만큼 수익을 내고 여기도 수익이죠. 여기는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오지 않았으니까 매수할 기회가 없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네 번째,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여기에서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여튼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되겠죠.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 매외 재무제표. 이 두 가지를 꼭 보라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래시오.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 보니까 1.84니까 3보다가 낮죠. 이게 저평가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퍼, Price Earning래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 이건 10 이상이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48이니까 10보다 훨씬 크죠. 이건 고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 투자와 매매는 틀린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이거는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장기. 그런데 매매라는 것은 이러한 매수 위치에 왔으면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달에 5번 내지 한 8번 정도 이렇게 매매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 내는 거. 이걸 원칙을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꾸준하게 언제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TNF, 이 회사는 반도체 박막 재료 부분의 주요 사업을 하는 이러한 회사예요. 그리고 보면 미세 패턴 구현을 위한 패터닝용 희생막 재료인 DPT하고 QPT 재료를 비롯해가지고 커페시터, 유전막 및 메탈 게이트, 절연막을 사용되는 하이케이 재료 등을 주로 생산을 한다.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 회사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이 951억, 1271억, 1351억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118억, 111억, 163억. 매출이 이렇게 조금 정체됐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12.6 이 정도면 준수예요. 자기자본 수익률 3.9. 자기자본 수익률은 조금 작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주가순 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22,70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3,033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22,700원 나누기 13,033 이렇게 하니까 1.74가 나오네. 1.74.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퍼,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률. 이거는 주가가 22,70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499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22,700원 나누기 499 하니까 45.49. 그러니까 좀 고평가의 국면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PER은 고평가, PBR은 저평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한 대로 매매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남의 도움 없이 이렇게 스스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자금을. 1차 매수는 40%, 4,30이 1,200만 원, 2차 매수는 30%, 3,30은 9,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도 30%, 3,30은 9,900만 원.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 이거 3천만 원 한 번에 다 사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박이에요. 1차 매수 했는데 쫙 운이 좋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수,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딱 하고 나오세요, 수익 내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 손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수는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항상 원샷, 원킬 한 번에 다 매수해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올라갔지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자금을 2차, 3차 이걸 놔두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그럼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왔다? 그럼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왜? 여기에서 예비자금이 이렇게 사농기, 대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2번, 3번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 이게 8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5% 확률이에요. 그럼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5%,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려요. 이때는 마이너스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더 이상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버텼다가는 물려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바닥에서 매도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몇 개월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는데 3번의 분할 매수하죠.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오면 손절.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관리. 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우리가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50대 50의 확률인데 여러분들이 사면 거의 다 내려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사기 때문에 고점. 고점에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눌림목에서 사되 분할 매수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이 또 보니까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래컴퍼니. 이 종목. 1. 21선 우상향. 여기에서 21선이 쭉 우상향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거 산인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올라가다.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CCI9의 과매도 구간. 이런 거 과매도 구간. 여기에. 과매도 구간. 이런 데 사면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두 번의.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 낼 확률은 85%다. 알았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듯이 이상돈. 3천만 원 가지고 매매합니다. 이렇게 2,600만 원 수익을 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원스리님. 원스리님.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데 운이 좋아서 7월 달에 장이 좋았죠? 4천만 원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 와서 방송 잘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